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라. 유한타 T&I더. 안녕하십니까.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프로 BM이고요.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예상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3,098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3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200억 초반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 그거를 상회를 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유는 캠파이브 라인의 가동률이 상승을 하면서 좀 수익성이 개선된 점이 주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마진율로 따지면 7.5% 정도가 되는 수준인 건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LNF가 이제 막 흑자 전환에 진입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막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코프로 BM은 영업이익이 8%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개 업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수익성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 이제 해외 생산기지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배터리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해외 쪽으로 컨테이너선을 이용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의 적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해외 쪽으로 다 생산기지를 구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2024년 18만 톤이라는 캐파 가이던스를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18만 톤에는 해외에 대한 부분은 다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캐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포항하고 오창 두 군데 사이트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생산가 최대 늘어날 수 있는 캐파가 18만 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투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양산에 들어가려고 하면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해외 같은 경우는 소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좀 구체화가 돼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투자 관련된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회사가 제시를 하던 가이던스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캐팩스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 리레이팅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현재 에코프로비비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25만 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내 증설에 국한돼서 실적 추정을 한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산정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가 만약에 구체화 된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참고할 만한 사항은 포스코케미칼인데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해외 진출을 선언을 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이제 포스코케미칼이 해외 진출에 관련된 그런 공식적인 코멘트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캐펙스 가이던스도 굉장히 높게 상향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센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도 앞으로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극재 3사를 놓고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이 아무래도 좀 가장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하반기에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업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코멘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라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한타 티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한타 증권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 티레이더 필요하지만 수수하여